제천시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습니다. 제천시는 올해부터 위기가구 발굴 제보자를 대상으로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다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해 학기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이 기존 제천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19세에서 34세 청년에서 19세에서 45세의 청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